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침에 일찍 아침에 일찍 우리 몇 번? 일찍 일찍 너무 일찍 왔어 도킹 앞에서 여기서 기다리라 했구나 여기서 여기서 찍어야 된 거 아니에요? 옆에서 너무.. 근데 좀 창피한데 유튜버가 창피해가 어떻게 해? 유튜버가 창피해가 어떻게 해? 이거 없어졌어? 안 있네? 안 붙였다 맛 좀 창피해 그만 찍어 밑에서 아이씨 붙이는 거였어? 수작업이었나? 믿고 타도 되는 거지? 알겠어 밸라톤으로 밸라톤으로 고고고 여기 역이름이 뭐야? 밸라톤 유레드 밸라톤 유레드 수사모 이쪽으로 가야되네 오 맞네 방향이 왜 저렇게 되어 있어? 그냥 7355는 T1이다 이 방향인 거네요 그치? 이 요금이야? 310 이 요금이야? 310 11시 10분 버스는 현금만 결제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펀칭기도 있는 거 같으니까 실례합니다 카드도 되는 거 같은데? 걔 쩌네 모바일 티켓도 되는 거 같은데? 멋있다 이곳은 포스타역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곳은 포스타역입니다 진짜 보라보라네 라벤드 아이스크림도 파네 어디가 수도원인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샌샌들에 났던 그 날씨인데 오 진짜 밀키스 색깔이네 아니 와 진짜 신기하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입안에 한마디 눈에 눈에 눈을 감고 눈에 눈을 감고 눈은 눈으로 감고 눈이 보인다 그래서 호수인가 보다 도착 눈이하긴다고 눈에 눈을 감고 눈이 가고 눈이 감고 눈이 감고 배고파 고기 줘 고기 좀 씹뺀 좋은 자리 좋은 자리 여기 앉았지롱 자 이거 짠 시원해? 돼지 엔다 시원하냐고? 굉장히 시원해 살겠다 이제 편하게 여행하자 발라톤 호수 키스 호수 바다가 아닌 호수 내 이름은 민수 뭐야? 아니야 난 나역이지 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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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네 흔하지 않은거야? 미우새네 안녕 안녕 오 저기 뭘 고기 저기서 먹는거야? 그쵸 우와 우와 봤어 웨이브? 어 우와 목이 진짜 기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보자 그렇지 그렇지 우와 어 목이다 옳지 어이구 자랐네 어이구 잘 먹네 존 존 왜 먹는거지? 와 나 방금 눌렀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백조멍이네 진짜 안 노래 진짜 안 노래 왜 엉덩이만 보여주는거야 난 아직 안 찍었는데 아련하다 뒷모습 아니 백조가 저렇게 많은데 한 마리 보고 뭐 하는거야 백조 백조 백조만큼 있다 żadett 샌샌샌샌이 뭩 이거 샌샌샌에 있던 아이스크림 카게 이거? 아니요 narrость 상태ì 더 비가 없다고 가는 것 같은데? 여긴 다 약간 세컨대 포함된 것 같아 진짜 나 이런걸 파는거야 이런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아 이걸 너 팔아? 응 그래 여기는 라벤드밭은 없어졌으니까 비록 늘어도 샌텐드레랑 다른 느낌이네 집 앞에서 팝팝 챌린지 한 거 찍어줄게 나? 어 너요 팝팝? 팝팝? 팝팝 팝팝 오 잘한다 팝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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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팝 팝 팝 팝 팝 팝 우리 카페가 어딘데? 이쪽 아이가? 팝 pous 팝 팝 팝 팝 팝 팝 혹 팝 thankfully 너무 이쁘다. 자존심이 좋아. 오 맞네. 너무 이쁘네요.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니까요. 어? 이상한 두개 해보자. 뭐? 여기 라벤더 맥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 근데 그 라벤더 추츠래요. 거의 다 섞는 그런거잖아. 그치. 뭐라 쓰긴 했었나? 4마리가? 라벤더 브랜디도 팔고 오덕티비 향 향 내가 본다고 연주하는건가? 어우 뜨거 이게 뭐야? 향 나? 응 안나는데? 잘 안나는데? 한번 사볼까? 한번 키울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안좋게 생각해. 난다. 어우 난다요. 그치? 그치? 아 아 집에 마른 꽃만 해도 한 삼십 삼십 개는 되겠다. 어 어디서 우리집어른 꽃이? 너잖아 내가 말랐냐? 어 무슨소리 하는거? 말랐다고? 살이 말랐다고? 어 화면 들어오면 안돼 말랐는데 너무 맛있어 분장한건가? 과자집은 들어왔어도 파프리카 집은 또 처음 봤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카페로 여기서 뭐 먹을지 정했네 혹시? 아니요 화장실로 광고하네 어 다리야 대다 외리대노 진짜 치료 치료 어허이 짜쓰기 저기 뭐하기 좋지 어 방에 온통 있어 엄청 크네 엄청 크네 오늘 완전 자리빨이 봤는데 여보 신났네 이야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응 응 응 응 널 찍는다 응 진짜 찍는다 진짜 찍는다 질긴.. 질긴거 같은데 방금 오 하지마 지금 찍는다 하지마 얘 지금 얘가 달라도 되잖아 해보자는 거지 물리겠는데요 이렇게 못앉으면 지쳐서 가겠지 이렇게 못앉으면 지쳐서 가겠지 즐긴 녀석이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좋음 해줘 좀 더 맛있다 bye 새벽에 쉬러 새해 해완허허허 맛 해킹 좀 더 농ens 네 진짜 사실 아 아 저 여긴가? 5번 여기도 5번이네? 몇번이야? 이라페스트에 도착 이라페스트에 도착!